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아래의 아들 느단엘이 이끌었고 스블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듬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우벤의 군대는 수대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의 아들 엘리야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안미우세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문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수레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두온이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안미사 때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의 아들 호바베게 이르되 여하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바비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하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 때에 여하의 언약괴가 그 삼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하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하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하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행진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인원이라고 했잖아요. 남자 어른만 60만이고 그 수많은 인원들이 어떻게 이동하나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나팔 두 개를 만들게 하십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게 한 45cm 정도 되는 길이로 은으로 길게 만들어서 끝에는 좀 벌어진 형태의 나팔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나팔 두 개를 만들었는데 두 개가 조금은 음색이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용법은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나팔을 두 개를 동시에 길게 불면 이스라엘 모든 회중을 모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길게 불면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번역본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크게 불거나 작게 불거나 혹은 끊어서 불거나 하는 등으로 나팔 소리를 각각 다르게 해서 모집하고 또 행진하는 신호들을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명확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8절 말씀처럼 이 나팔은 제사장만 불 수 있는 거였습니다. 왜 제사장들에게만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나누지만 지금 이제 전쟁 준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11절부터 실제 행진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행진하는 순서가 쭉 나오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군대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2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전쟁 모드입니다.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가시고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제 인도하는 나팔에 대해서도 제사장에게만 허락을 하시는 거죠. 이 말은 곧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부르신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또 동시에 수많은 이제 설교들이 전송이 되는 설교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하죠. 소위 유튜브라고 하는 그 유튜브 플랫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목회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분명한 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처럼 나팔 소리는 분명해야 되고요. 모여야 하는 때와 행진해야 하는 때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불어야 합니다. 나팔을 잘못 불면 큰일 나겠죠. 마찬가지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교회, 다른 교회의 설교에 대한 판단하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강단을 위해서 이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로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스마트폰만 갖고 있으면 언어만 되신다면 전세계 어떤 나라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홍수 같은 이 시기에 그 말씀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팔 소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온전한 소리를 내야 되는 것,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미디어 플랫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설교들이 판을 치는데요. 그 안에 이단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소개하고자 해도 사실은 너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렇게 소개해서 이건 분별해,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과 또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플랫폼을 위해서 유튜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그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이제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팔을 부는 것도 중요한데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또 이제 제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종종 나오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다 귀가 있으시잖아요. 귀가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가 다 귀가 있는데도 다 듣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다른데 신경 쓰다 보면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제가 종종 그렇거든요. 제가 뭔가 이제 딱 집중을 하면요. 주변에서 주변 소리를 잘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제 둘째 딸이 그걸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뭔가에 집중하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볼까요?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만 봅니다. 남편도 불러도 대답이 없고 딸도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참 속이 터지는 거죠. 우리가 방금 기도 제목을 나눴듯이 기독교 역사 이래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없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유튜브가 완전히 이제 설교 수많은 설교의 장이 되었죠. 예전에는 뭐 TV를 틀어서 기독교 TV를 통해서 이제 막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다면은 이제 내 손 안에서 모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는데 우리가 과연 귀 있는 사람처럼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기도 바캉스 때 담임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일을 이루시기 전에 말씀을 주세요. 우리는요 항상 질문이에요.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들어. 먼저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몰라도 그저 순종으로 끝까지 붙잡는 자에게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나팔을 특별한 용도로도 허락하셨어요.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대적을 치러 나갈 때 그리고 기쁜 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초하루에 그렇게 절규와 초하루에 제사를 드릴 때도 나팔을 불라고 하세요. 이제 앞서 이제 회중들을 모으고 진행하는 나팔과는 좀 다른 의미죠. 앞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주시는 뜻이에요. 뜻을 나타내실 때 모여라 움직여라 이러한 뜻을 나타내실 때 부렸던 거고요.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도움을 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통로로서 나팔을 불게 하신 거죠. 9절과 10절의 이 상황은 좀 완전히 좀 다르지만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겠다 그래요. 무엇을 기억하시겠다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민숙이 일장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가시고 영원한 약속 안에 이스라엘을 거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관계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또다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불 수 있는 나팔 오늘날에도 우리가 불 수 있는 나팔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의 간증 내용인데요. 이 여자 집사님이 가족에게 억울하게 비난받고 공격받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더 정말 너무 어려운 것은 내 편이 되어줘야 할 남편 그래서 남편이라는 말도 있죠. 남의 편이라서 정말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남편마저 속을 뒤집어지게 하는 거예요. 같이 공격하는데 합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정말 그 순간에는 다 뒤집어버리고 싶은 분노가 막 속에서 치밀어 오르더래요. 그런데 집사님이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진짜 속으로 그 마음속에 할 만은 가득한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걸 참았어요. 참고 마침 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때라서 지옥 같은 마음 정말 지옥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내가 니가 정말 억울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를 안다. 그리고 나는 내 편이야. 내가 반드시 너를 영예롭게 하겠다. 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집사님이 펑펑 울면서 참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갔대요. 결국에 그 가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그 가정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높이기 시작하셨어요. 가족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집사님을 가족 가운데서 명예로 또 영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간증의 내용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나팔 소리면서 또한 불어야 할 나팔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팔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00만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위해서 참 효과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로만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좀 생뚱맞은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 행진을 합니다. 다 행진을 하고 나서 장면이 딱 전환되면서 모세가 이제 자신의 처남 처남 이제 호바베에게 이제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와 같이 가자고.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그런데 그러자 모세가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 31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안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유인 즉슨 호바비 이제 평생 광야에서 살았는 배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의 지혜를 빌리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33절에 그들이 여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 때 여와의 언약계가 그 삼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호바비 뭐 어떻게 따라갔다 혹은 따라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질 않고요. 갑자기 언약계가 이스라엘을 앞서가면서 이스라엘의 쉴 곳을 찾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계의 원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21절에 보면 고아디는 성무를 메고 행진하였고 이렇게 나와요. 모든 성무는요 고아자손이 맸어요. 그 말은 언약계도 고아자손이 메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위치는 중앙이에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제 고아자손이 딱 중앙에 있단 말이죠. 언약계가 중앙에 있었는데 갑자기 진영 앞으로 간 거예요. 진영 앞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이런 느낌이에요. 모세가 호바비에게 이제 같이 가자고 한 게 뭔가 모세의 엄청난 불신앙은 아니었어요. 단지 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은 정도였겠죠. 그런데 사실 그 표현은요 하나님께 올려줘야 하는 표현이었어요.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만 드려줘야 되는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 진영 중앙에 있던 그 언약계가 뛰쳐나와서 앞서가면서 이스라엘을 쉴 곳을 찾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임지 문제일 겁니다. 제가 전두사 시절에 사역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한 50명 정도 출석하는 성도님은 5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제가 근데 이제 감리교회에서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수련목회자 가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수련목을 쓸 수 있는 교회는 이제 그 당시에 입교인이 100명 이상 되는 교회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수련목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수련목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알아보는데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 중에 중요한 게 결혼을 했으니 사택이 반드시 제공이 돼야 되고 또 이제 아내가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교회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조건이 맞는 거예요. 게다가 그 교회는 급하게 사역자가 나가게 돼서 빨리 급하게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받았어요. 그것도 한 번은 거절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또 다른 친구가 연락했는데 또 같은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좋은 조건이고 너무 좋은 환경이구나 해서 그 당시 단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력서를 냈습니다. 면접을 기다리는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전화를 했더니 단임 목사님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면접을 아직은 볼 수 없으니 좀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연락을 제가 진짜 조심스럽게 드렸는데 죄송한데 다른 데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이 왔어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를 뽑으려던 T.O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T.O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파송하는 선교사님을 위한 수련 선교사 T.O를 갑자기 대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소통이 좀 저한테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거죠. 엄청난 좌절이 됐습니다. 너무 진짜 완벽한 조건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구나 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완벽한 조건이었는데 그게 어그러지고 하니까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한 달이요. 제게는 진짜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는 눕기만 하면 자는 사람인데 그때 처음으로 잠을 못 자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 단임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평생 그런 사람 따라가고 조건 따라가면 평생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나님만 의자 하나님만 따라가게 되면 평생 하나님만 따라가게 된다라는 내용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충주로 가게 됐습니다. 충주로 사역지를 가게 됐어요. 연고지도 없고요. 뭐 아무런 조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직장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충주로 가게 됐습니다. 그 과정이 이렇게 아주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내가 이곳에서 하길 원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게 있어서 임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로 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붙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들어야 할 소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내야 할 소리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나팔 소리,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팔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영적 전쟁에서 싸우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이미 승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우리 영적 전쟁에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팔을 불어야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목회자고 또한 설교자로 부른받은 모든 사역자들입니다.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지 행진하고 또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그 모든 설교자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소리를 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말씀 플랫폼, 또 유튜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거짓되고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튜브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설교자로 부른받은 모든 이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하게 하소서. 말씀의 통로인 유튜브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나팔 소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나팔을 분명한 소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설교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잔위에 세우신 그런 목회자들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나팔 소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이고 행진할 수 있도록 분명한 나팔 소리를 먼저 붙들게 하시고 먼저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온전히 전하는 이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수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그 높으신 뜻.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만을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목회자들 설교자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그 입술에 두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신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그들이 시선 있게 해주시고 주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로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인들 놀라운 능력을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부어주십시오.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전하는 플랫폼 유튜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알고리즘까지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진히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이단의 것들 모든 미혹하는 것들 모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검색하는 모든 그 검색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진히 그 말씀 가운데 그 플랫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루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러운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으로 기도할 때 9절과 3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래하면 너희 하나님 여화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한 33절 그들이 여화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화의 언약계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듣는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청종하게 해주십시오.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내야 할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오라.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적 전쟁, 광야와 같은 우리 삶에서 이미 이루신, 이미 취하신 그 승리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나팔을 붙들게 하소서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고 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 번 극하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팔 소리, 나팔을 굳게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허락하시는 나파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그 들을 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신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로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을 그저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듣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한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청정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분명한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소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움직여 우리의 삶이 거룩어림에 하나님께를 향할 수 있는 놀라운 대로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붙듭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하나님을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며 주님 말씀 강의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